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2월 셋째 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사일정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부터 2월 임시국회의 상임위원회법안심사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둘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필두로 이번 주에 15개의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 및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첨부해드린 국회 주관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입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9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0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작년 11월 서울대 입구역에서 있었던 통화맨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공공장소에서의 의도적인 성희롱 발언 행위 이른바 캣콜링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두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구력감 또는 혐오감을 준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류에 처하도록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의 발언을 하는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대형마트의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논란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가능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부실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총수익 스와프와 관련하여 정권사의 자산위험 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정권사의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 동의 청원 접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공개된 국민 동의 청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조항에 이른바 백색 목록을 도입하여 야생동물 유통을 규제하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 2건 등 총 3건입니다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7건입니다 다음은 국회의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2월 17일과 목요일 2월 18일 양일 밤 11시에 제75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가 개최됩니다 수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발 정진을 위한 부패 척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회 법제실은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업무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의뢰한 행정입법을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임위원회가 의뢰한 146건의 행정입법을 검토하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지적사항을 포함한 11건의 분석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국회 도서관은 개관 69주년을 맞은 목요일 2월 18일 오전 11시에 국회 도서관 1층 미디어월에서 국회 도서관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는 국회 도서관 개관 69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영상 축사를 전할 예정이며 개관 기념식에 이어 오후 2시에는 비대면 시대 경계없는 지식정보물화라는 주제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특강과 전문가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15일 오늘입니다 국회 입법 조사처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출시 20일 만에 사적 대화 정보 유출 차별 혐오 표현 사용 등이 문제되어서 서비스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 이루다를 통해 살펴본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제공되는 사적 대화 정보 관련 개인정보의 문제 인공지능 윤리기준 구체화의 문제 적정 수준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보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